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첫 모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해보는데요 어? 요정도? 다른거는 제가 쓸수가 아까우니까 요정도만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어 렉 때문에 안나오는건가? 아 채널을 잘못 잡았나보네 아 몬스터가 안나온다 아 아닌가 그냥 이때 나오는건가? 어 오래간만에 하네 진짜 오래간만에 하네 원래 안했었는데 팬텀도 아 팬텀도 한번 했었어야 됐네 템을 버려가지고 그게 좀 크네 생각보다 템을 갖다 버려가지고 템이 없어서 팬텀으로써도 할수도 없었지 아 좋은 지적입니다 아 좋은 지적입니다 아 채널 다른데서 있어야됐나? 렉 걸릴거 같은데? 어헤헤헤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금주의 최고의 달성 기록이로 보죠. 아니 이게 렉 때문에 안 나오는 건가? 그죠? 늦게 나오는 것 같은데? 기본 탓인가? 그냥 기본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. 아, 아, 망캠. 어, 나 죽었는데? 아닌가? 아, 왜 멈췄지 방금? 스턴을 걸렸나? 그런 것 같군요. 아, 렉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몬스터가 더 늦게 나오고 잘 안 맞는 것 같다. 기분 다 나진 것 같다. 기분 다 나진 것 같은데. 아 30층부터 시작이지. 아니 느린 것 같아. 늦게 나오고 잘 안 죽는 것 같은데. 아니 몬스터가 더 늦게 나오고 잘 안 죽는 것 같다. 아니 몬스터가 더 늦게 나오고 잘 안 죽는 것 같다. 아 이거 스킬 괜찮네. 아 밀어주는 거다. 괜찮은데. 아 몬스터가 늦게 나와. 아 근데 나름 데미지 괜찮다. 아 몬스터가 멍 congress 샷 아 몬스터가 멍 때리기 무슨 신나는지.. 아 몬스터가 멍 펜쳐 아 몬스터가 멍 펜쳐 아 몬스터가 멍펠 아 몬스터가 멍펠 음 나름 데뷔치 괜찮다 괜히 스킬쓴거같은데 여기서 아 한번 더인가? 여기서는 저 나한테는 자윽랩 랩랩 랩 랩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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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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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처음 해봐요. 아 얘가 나오고 있고. 스킬 다 씁시다. 어 지금 나중에서 만나요. 저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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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잘 모르겠어. 뭐하고 있는지. 저쪽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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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분이었으니까. 환기Гide. 이제. fellas 흡. 또 죽었다 흐흐흐 아이 피가 너무 금방 가지는거 아니야? 왜 죽으면 쫓겨나잖아 아오 깼다 없앨네 흐흐흐흐 흐흐 흐흐 흐 흐흐 가능성 있습니까? 1분 남은건가 여기까지 같은데 몇분인지 모르겠다 13분인가 14분인치 13분인거같은데 딱 여기까지 깰 수 있을거 같은데 4분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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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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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인치